한수중입니다. 여기 봐보면 한수하고 있는데요. 물이 지저분해요. 터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보면 물이 깨끗해요. 왜 그러냐면 철각상어도 아니고 블랙도 아니고 이 가이안 있잖아요. 가이안한테 제가 어제 저녁 그러니까 지금 한 15시간 정도 지났네요. 사료를 준 지가 15시간 정도 지났는데 물을 빼고 한수를 물을 빼주니까 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몇 번 우장창창하더니 우당탕탕하더니 요 녀석하고 가이안 있죠. 가이안. 다 토해놓은 거예요. 이게 사료. 어제 먹었던 사료를 토해놓은 겁니다. 그래서 대형 특히 진기스카이나 가이안 이런 류의 성질 급한 애들은 물갈이 할 때 하루 전날은 차라리 굶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뭐 조그마한 거야 상관이 없지만 이런 크레들이 많이 먹고 많이 토해내게 되면 물이 이렇게 지저분해집니다. 물론 이거 물을 채우고 나서 뭐 한 시간 정도 돌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물처럼 굉장히 맑아지겠죠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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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